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상생할 수 있는 카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60대 택시기사가 전신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었는데요. 사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는 유서에서 카풀 서비스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영업자 다 죽이고, 경제는 다 망그러지고, 60대의 추측으로 이루어진 택시기사들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갑니다. 카풀 사업, 책결하자!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도 카풀이지만 타다라는 게 또 성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엄청 큰 거죠. 예전 같으면 콜 자체가 끊기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콜 자체가 없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정말로 피부로 많이 느껴집니다. 택시 일 평생을 하시면서 일했던 분들은 속이, 속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썩은 문들어져 있을 겁니다. 속이.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사회적 대타역기구의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지범 서비스를 조건 없이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는 4월부터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운영합니다. 기존 택시랑 다르게 승차감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차체가 넓기도 하고, 자리가 좀 편안하기도 했고, 기사님이 계속 정속 주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다를 이용하는 동안 다른 승객분들이 타시는 걸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을 못했어요. 카풀 서비스라기보다는 택시의 고급 버전 느낌으로는 현재까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택시업계가 카풀업계하고 성생활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그런 자정적인 노력이 조금 많이 요구되지 않나. 택시업계가 카풀에 이어 타다 서비스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풀 앱을 통한 카풀이 법을 위하고 있는 불법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실제로는 저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 지키는 합법 서비스거든요. 오버나 카풀이나 그게 일반화된 운행 체계는 아니다. 뭐냐면 카풀 앱을 통한 카풀 자체가 택시 시장 자체를 벗어낭시킬 가능성도 있다. 저희는 사실 고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발하신 것은 새로운 산업이 위협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특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800원이나 오르니까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라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밤이라서 차가 끊기면 택시밖에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다 보니까 택시 업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렇게 타다만 대체 서비스가 나오는 건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고 선택폭이 넓어지는 건데 사회적 대타협기구 첫 모임이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불발됐습니다. 택시, 카풀 업계 3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규제한 협상 끝에 오늘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엔 금지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카풀 업체 사이에서도 택시 운전자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한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유경제를 활성화되지 못하게 막은 결정죠. 소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번 합의안이 현행법상 카풀 업체의 이미 허용된 영업권에서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절인은 참 심지 Sheila